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그 소리 듣고 힘내서 드라마 찍을 테니까 해봐요. 제가 드라마를 하는데 같이 굶는 사람이 이민호 씨가 있고요. 그럼 제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갔다 왔으니까 다시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방금 당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기분을 준다고 생각하고 크게 한 번 소리 질러 봅시다. 그럼 제가 방금 당병으로 돌아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 우리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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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게 잘하고 계속 해야 되겠죠. 무엇을 원하는 모습을 주고 싶어 I'm gonna dance by your senses all night 넌 나의 P.O.V. 언제나 날 비춰 넌 나의 P.O.V. 최고만 주겠어 저런 새로워진 유혹 참기 있는 매력 거부할 수 없을 거예요 모두 다 줄게 내 뿐 남기고 싶으니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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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me tonight 수고하셨습니다. 낮이 느껴도 나 주문을 위해서 You know the best that you'll come back tonight 하루 자라올라 봐 This day we're gonna rock Get up the best you can't just right now When I let you I breathe I can't do energy 넌 나의 P.O.B. 하지 않지 말지 너의 기대치를 높여 내 영혼을 봐 너를 감동시켜줄게 한길로 불어넣어 숨가 크게 놓아 Best that that's on me tonight 주위에 대해 즐기놀어 Sie're behind it Ihre doit 어떻게 hurt That that's on me piece she'll be 너희들끼리 안해 하자 너희들끼리 안해 너희들끼리 안해 너희들끼리 안해 놔 줘 잠자 이 같은 게 너둘게 너희들끼리 안 drawings municip합 거쳐가 뭐 너희들끼리 안해 자 하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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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